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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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.5만 톤 5년간 어획량 손실해 1조 8,750억 원 쓰레기로부터 바다를 지키는 방법 작은 실천과 관심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다 같이 해양 쓰레기 되가지고 오기 활동에 참여하고 낚시 후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되가지고 가고 방치된 해양 쓰레기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주세요 해양 수산부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함께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새활용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바다 가꾸기 플랫폼에서 해양 쓰레기 되가지고 오기 우리 모두 함께할 때 푸른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되가지고 오기 캠페인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또한 explorer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